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가 탄탄한 몸매를 뽐냈다. 이상화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보세요 나 미국이야. 운동복 최고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에는 흰색 반팔 크롭 티셔츠에 레깅스를 입고 마트에 들린 이상화의 모습이 담겼다. 탄탄한 허벅지와 잘록한 허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상화는 강남과 2019년 결혼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